10만 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3강의 멘티입니다. 3강의 멘티 은 는 동사는 플랜트 사업, 특수선 사업, 후육강관 사업, 조선 사업, 선박수리개조 사업의 5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사업 부문별로 플랜트 부문은 해상풍력 및 해양 슬래시 육상 플랜트 사업, 특수선 부문은 방산 및 관공선 건조 사업을 영위함 후육강관 부문은 해양 슬래시 건축 구조용 파이프 사업, 조선 부문은 신조선 건조 및 블록 제작 사업, 수리개조 부문은 선박수리 슬래시 개조 및 정기검사 사업을 영위함 기업개요 대시 1996년 11월 특수강 및 스테일리스 강관 제조업과 선체블록 및 조선기자대 제조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해양구조용 파이프, 송유관용 파이프, 건축토목용 파이프를 생산, 선박용 블럭 및 해양 플랜트를 제작하고 있음 대시 삼성중공업, 주, 대우조선해양, 주, 현대중공업, 주 등 대형 조선업체들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대만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호주의 LNG, FPSO 등의 매출인식에 따른 해상풍력 및 플랜트 부문과 특수선 부문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파생상품 관련 손실과 법인세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기 수주한 대만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매출인식 확대와 올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업체 선정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한편 SK에코플랜트로 최대주주가 변경됨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마감 3강 M&D의 시가 총액은 1조 78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3강 M&D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3위입니다. 3강 M&D의 상장 주식수는 5,323만 5,012주입니다. 3강 M&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3강 M&D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5.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5.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13배 9,4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6억원, 290억원, 26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1억원, 122억원, 마이너스 868억원입니다. 3강 M&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0번지 59%이고 유보율은 502.2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4-1.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5.4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12-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강 M&T의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1300원보다 10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84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3강 M&T의 총가는 2250원이며 주가가 3강 M&T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강 M&T의 총가는 2250원이며 주가가 3강 M&T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3강 M&T은 거래량 52만 873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만 91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만 6650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6만 1113주, 제2피모간에서 5만 9301주, 키움증권에서 5만 533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22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만 3200스무두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만 4647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6만 4175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375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375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375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3750주, 4만 1500의 순도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524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만 3800열도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3강의 멘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